응 김치 싸다고 만든 거 하면은 너 이거 그걸로 써봐 썸네일로 김치 싸다고 엄청 폭발할걸? 탱! 탱!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야? 따끈따가 하는 게 있어 이게 뭐야? 아니 얘 이상해 어떻게 해? 네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가 해야지 난 구조집으로 하네 야, 이거 딱딱해야지. 응. 한 번 딱딱해요. 찍어야지. 네. 얼마나 하게? 네? 얼마나 하라는 걸? 여기 좀 양을 좀 넣어보세요. 조금만 해, 조금만. 여기가 얼마큼 할게? 할게, 할게 냉볼을 넣는 걸로 그래요. 냉볼을 넣는 걸로 그래요. 자! 자! 아, 졸려. 자! 당면을 넣어. 뭐뭐 들어가는 거야? 당면! 두루면. 두부. 고기. 고기. 숙주. 숙주나물. 김치. 당근. 당근 같은 거 맞나요? 파. 파. 마늘 조금. 후추 뭐 이런 양면. 오케이? 응, 그런 거 맞나요. 당면을 삶아야 돼요. 응. 내가 일단 좀 불려봤으니까 이거 봐주세요. 끓는 동안. 응. 두부. 두부를 여기다 넣으세요. 오늘 다? 네. 예상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3시간? 예, 2, 3시간이요. 3시간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만두를. 두부를. 두부를. 두부를 넣고. 짜세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거 물기 계속 안 나올 때까지? 네. 아예? 나중에. 자. 당면을 넣습니다. 네. 오, 당면. 얼마 동안? 얼마나? 저요? 오, 이거는 엄마가 담궈놨어. 물에다가. 응. 이렇게 먹어봐서 딱딱하지 않으면 되거든? 딱딱한 게 없으면 돼. 먹어보세요.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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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지 하는 거야? 딱딱한 게 있어. 이게 뭐야? 잘. 딱딱이 안 딱딱해. 약간 딱딱하지? 달짝. 아직 안 삶어진 거야. 진짜 저렇게 많이 먹였어. 그게 많이 먹었을 때. 딱딱한 거야. 이게 뜨거우니까 이거를. 찬물로 안 해요? 찬물로 안 해요. 왜냐면. 찬물로 하면. 원한다는 거 생각해? 손이 뜨거울까 봐. 도마 위로 갑니다. 뭐뭐 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잘 다져야 해. 뭘로 다져? 기계가 따로 없는 거야? 없습니다. 다 손이에요. 누나는 뭐 해? 누나도 뭔가. 김치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김치 썰으래. 도마석이 하나 더 있어. 김치는 너무 어려운데? 내가 아까 썰어주자. 난 다 된 거 같은데? 완벽해. 완벽해. 완벽이라면 나만 한 번 더 쓰지 마. 완벽. 퍼펙트. 이거 썰어주세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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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솔아. 네. 누나. 저거 해야 된대. 김치 속을. 다 털어야 돼. 오. 김치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 네. 우리 김장 김치입니다.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오. 맛있겠다. 김치국수 먹고 싶다. 나 어제 김치말이국수 먹어야 돼. 그니까 나는 안 먹었어. 우리 다 꼭 짜세요. 어우. 냄새 너무 좋다. 그냥 이거랑 밥이랑 그냥 빨리 먹고 싶다. 만두국을 그냥 다 내먹겠다. 좀 만 찢어서. 난 좀. 너무 맛있을 거 같아. 이거? 참. 김치 시시. 야. 음. 손 시려. 어우 손 시려.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손 시려운데? 아. 손 시려와대. 아유 또. 엄살. 아니야. 아유 엄살. 진짜 시려워. 응? 김치 싸다고 만든 거 하면은. 너 이거. 이걸로 써봐. 썸네일로 김치 싸다고. 엄청 폭발할걸?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와봐. 네? 빨리 와봐. 응. 머리카락 있어. 빨리 치워. 어디. 어디. 빨리. 간지러워. 빨리. 어디. 왼쪽 코 위에. 없는데? 없어. 아유 손. 손으로 빨리 해봐. 채우세요. 채우세요. 맥은 닦아줄게. 너. 머리를. 왜 긁어. 어디를. 오른쪽 광대. 왜. 왜. 누나 얼굴 깨끗해. 선크림. 선크림이야. 엄청 안. 이거. 니가 갈아. 혁제도 해봐야지. 고급기술. 해봐요. 기술 이렇게 대기만 하면 돼. 이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뒤로 가면 돼. 그냥 핸들 할 수 있어. 아이 손. 개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만큼 넣고. 응? 한번 해봐. 아이 이거 불편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휴. 알아서 하세요. 불편하잖아. 이거 끼고 하면은. 장갑 끼고 하면은. 이거 못 쓸어요 잘. 어우 눈 매울려 그러는데 이제. 아. 그런 거 아니야? 귤인가 여기다 이렇게. 아. 레몬인가 여기. 물고 하는 거. 팝을 물으면 돼. 아휴. 맞지? 내가 맞지? 물고 하는 거. 아니 물고 어떻게 이거를. 아니 뭘 물고 나. 입이 매워서 눈 매운 게 참아질걸? 아휴. 아휴. 물고 하면 돼. 해봐. 진짜. 거긴 해 하긴 해. 안 매워. 아이 거긴. 아이 이거 안 매워. 아 그래야. 심에서 일을 흘릴 거 같은데. 아휴. 심은 네가 생켜야지 이놈아. 세워야 되지. 응? 안 매워. 이렇게 두꺼? 안 매워. 안 매워. 진짜. 진짜. 그냥 이거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니야? 홀란도 다시 빼고 해봐. 매운가. 비교. 빼. 빼봐. 매우지. 어? 매운 거 같은데? 어 진짜야. 빨리 물어. 진짜야. 물으라니까. 엄마가. 그냥 안 했으면 안 물어요. 아휴. 그러니까 알았어. 왜지? 맞춰야지. 이거는 왜 그런 거지? 뭐게? 아휴. 감칠이 너무 늦어서 큰일이네요. 내년에 사먹을까? 아니야. 구울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하겠어. 그거 기억나는데? 이거지. 군대 샤워. 군대에 만두국 세서 면회 오겠다고 하고. 아휴. 아침에. 달이 아침을 세서 다. 아침에 얼마나 오바했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다 엄마가 챙겨갔어. 국물 뭐. 김. 먹을 거. 반찬. 양손 한가득. 냄비. 부르스타. 그리고서 이제 갑자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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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를 놓고 왔네. 그 세. 나라 이름 표정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PX가서 비비고 사가지고. 비비고 사 먹었다는. 이제 PX의 그 만두 안 팔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오케이. 이제 뭐뭐 들어갔나 이제. 자. 김치. 여기. 두부. 파. 숙주. 당면. 오케이. 이제 고기. 혁재가 비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볼래. 막 으깨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이제 살벌살벌살벌. 갑니다. 뭉친 거는 다 흘러야 돼요. 완벽. 솔직. 솔직. 그치? 인정? 지금 보는 중이야. 간을 보라고? 응. 이게 지금 생고기인데. 지금 뭐라고? 이걸 먹어본다고 그 맛을 알아? 그럼요. 조심해. 신고해. 신고해. 간장은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물 생기는 건. 물 같은 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 같은 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넣어주세요. 옳지. 갑시다. 이거 완전 썩들어.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보여주려고. 자. 얘를. 꾹꾹 눌러요. 꾹. 네. 넣으세요. 여기다도. 꾹. 누르세요. 꾹 눌러요. 가운데. 꾹 눌러요. 이렇게 하고. 물. 손가락으로 칠해서. 가에다 물을 쭉. 발라주세요. 뭐 해라구? 1일. 한쪽부터 해야 돼. 아가. 한쪽부터 쭉. 여기 끄트머리부터 먼저. 어? 막아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조금 나올 것 같으면 손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동그란 거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는. 물을 조금 묻혀. 붙어 다니니까. 알았지? 됐나? 벌어지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걸 꽉 해야 돼. 첫 번째 만두. 완성. 이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세가 이쁘게. 이쁘게. 태어나니까. 그건 송편 아니야? 송편도 뭐하는데 이런 것도 그렇지. 그냥 이쁘게 만들게 시키려고 만들어야 돼. 맞지? 포조냐? 이쁘게? 그게 이쁘다. 아니?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응. 이뻐. 사람들이 불신을 갖고. 아니 거기서. 색깔이 보여가지고. 색깔이 보여서. 아이고. 6개를 한다고? 지금 거의 60개지. 이거 다 하면 60개. 맛있는 60개 만두. 60개 치킨 맛있는 거. 나 한 번 먹어봤어. 한 번인가 두 번. 옛날에는 이것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았어? 다 밀었어? 나 이거 뭔가 했다고 기억은 나. 있었어. 아빠가 해줬지. 미는 거? 응. 밀고. 주전자 뚜껑 같은 거로. 주전자 뚜껑 같은 거로. 띠라고 그랬잖아. 어? 맞아. 어. 그거 했지? 그거 했어. 맛있어. 우리 전 봄에도 이정도 한 줄 알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뭐라도 쟤네 좀 시키고 싶은데. 아 너무 좋은 팔자야. 응. 자고 먹고. 조금만 뭐 할 줄 알면 조금만. 누가 오면 짖는 거. 왔다라고. 누가 왔다. 택배 정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아마 그러면 좀 괜찮을 거야. 어? 와 이거 저희 비주얼 비비고. 흐흐흐흐흐흐흐흐. 별점 다섯 개 중에 한 번 해볼게. 응. 잘했네.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세 개. 세 개 밖에 안 되네. 나 지금 골짜기는. 나한테는 골짜기는. 아니. 뭐 다섯 개 할 정도는 아니야. 그래? 응. 하아. 좀 가서 쉬어. 오셨다 해. 안돼. 누워. 안 돼. 세럼 탔을 때 해야 돼. 탔어? 응. 근데 뭐 이렇게 한 손까지. 가만히 앉아. 오래 앉아 있는 건. 역시 내. 그거랑 안 맞아. 별로 오래 안 앉았어. 30분도 안 됐어. 옛날에 집중 막 해서. 그 그림 그릴 때는. 그 내가 재밌어졌어. 근데 뭐 하는 거. 지금.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오락기는 가만히 앉아서 오래 했는데. 그치? 응. 그치. 그래도. 소닉. 그렇게 많이 안 했어. 너희들은 뭐지? 나? 난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 나 많이 했던 거 같아. 엄마 없을 때 많이 했네. 그치? 많이 했지? 아니 얘 이상해. 꼬스개야? 아니 얘 너무. 금붕어. 아니 얘 너무 이상해. 야 금붕어야? 혜박같아. 얘 아 얘. 아니 너무. 금붕어야. 혜박 같다. 야 갓. 아 금붕어. 붕어빵 같다. 뭐야 갑자기. 응원해줌. 재입적으로 봐봐. 왜 피가 이상해. 피가 얇은 애들이 있어. 그래? 그래도 저거 먼저 먹어야 되겠네. 누나는 아주 얌울지게 하잖아. 하지? 이 엄마가 지금 나 응원하러 왔었고. 집안하잖아. 아 이렇게 열심히 주셨는데. 지금 불쌍한 것 같아. 인서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만둣국! 극점 만든 만두로 만둣국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굴린맛. 굴린만두도 먹어봐야지.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굴린만두. 맛있지? être됐어요. 맛있차는 먹기전에 관곤했으면 좋겠어요. stayed nice! 최고! Sch저st doublt conséquent enough!! 이렇게isto SAI는 저희 치킨이 주 slit 문싶은 Pod 잘 먹 então. 잘 먹겠습니다! Aberda 멍 winner 어? 에피타이저 먼저 먹고 먹는 거? 음! 괜찮지? 맛있어! 맛있는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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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야! 맛있다! 그치? 우리가 과자에서 파는 거랑 달라! 맛있긴 해! 다르지! 새해같이! 응!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엄청 오래 꽉꽉 채워서 넣었네! 응! 속을! 잘 들어있지! 그래야 맛있어! 그리고 피도 내가 왕피야! 음! 되게 큰 거였어? 응! 조그만 거 하려면 너무 조그매가지고 속이 별로 안 들어가서! 그럴 거 같아! 자 우리 은단히 여러분! 은단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또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언니분이 패밀리에요! 빗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